최태훈 회장이 대부분의 성수할 가능성이 있겠냐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마다 각양각색 의견이 나올 테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는 거 아니까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건 계열을 설명하고 ai한테 여러분들 당신이 어떻게 보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심플쿵님께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최태훈 노소용 이혼소송 고등법원 판결 1조 3천억 재산 분할 틀렸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 대부분은 주로 사실심리가 아니라 법리심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태훈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당신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라는 여러분들 ai한테 최태훈 회장의 성수 가능성을 여러분들 물으니까 답을 아주 잘하네요. 대부분의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받아 성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부분은 주로 법리해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 ai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28차례나 성명 요구하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모두에게 특정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28차례나 보낸 겁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태훈 회장의 편지 내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 유입 등 구체적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재산 분할 비율 결정의 재량. 재산 분할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노소용 관장이 35%로 정한 비율이 현재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의 재량에 대해서도 학업시민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법원이 존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ai 변호사가 여러분들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 유책 배우자 판단. 고등법원과 집안부는 모두 최태훈 회장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 번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최태훈 측에서 대부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그러니까 원심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일종의 최태훈적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금액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퍼플렉스 디 칸트에 물어본 결론인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추론 진단 분석 계획 전망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의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퍼플렉스 디에게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공된 기사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존중 재산 분할 비용 재량 존중 모두 다 대부분의 고등법원에 세 명의 이런 부장판사가 내린 그런 사실심리와 법리심리를 대부분 다 대부분이 받아들일 거죠. 이 책 배우자 판단 존중 네 번째가 추가됐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대부분이 원심을 깨고 파기한송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 물론 최태원 쪽에서 대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송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금액 자체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이러면 더 잘하죠.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스틱 여러분들의 ai 변호사에게는 존중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책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다 이름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스로픽 사이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클로우드라는 여러분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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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우드람 클라우드 엔스로픽에서 여러분들 만든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답변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려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전제조건을 깔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사실심리법원의 심리를 존중하는 경우가 있고 법리 적용에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파기한송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청난 재산가치와 사회적 이모이 집중된 만큼 대부분 더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측에서 고등법원 판결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파기한송 가능성이 약간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파기한송보다도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최태원 측이 완전히 승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 판단만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형태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클로우드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의 AI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도 어마어마하게 깔끔하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AI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돈을 치르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법률 전문 AI들은 얼마나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때도 아주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기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소위 퍼플렉스티하고 그다음에 클로우드라는 여러분들 이 AI 지금 대표적인 그런 5대 대규모 언어모델 LLM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대부분 판단. 그러면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겠냐. 가장 많은 분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과거의 바드 모델이죠.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제미나이. 한국인들은 아마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던졌는가.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던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최태원 회장 측이 대부분의 상고에서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답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심리보다도 법리심리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AI가 현명하게 답합니까. 가능성은 낮다고 이러면 결론 내리지만 그렇지만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사람보다 훨씬 낫죠. 최태원 측이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서 판결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측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 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영향력 고등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최태원 측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비자금 영향력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태원 측이 전부 혹은 일부 승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 기준 고등법원은 계론기간 가사노동기여도 양육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0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론 시간 가운데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65대 35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무리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자료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행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서 대부분이 설득을 당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 평가 고등법원은 sk그룹 지분 등 재산을 평가했지만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 평가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채태원 측이 대부분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채태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심리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판결이 내린 다음에 채태원 측에서 채태원 내장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내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 경영 친척에서 여러분들 결사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사람 말고 ai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부분을 속에만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제가 갖게 되는 그런 견해는 어마어마하게 쿨하게 진단하구나. 이 사람들은 누구 봐주는 게 없겠구나. ai 변호사는 절대 뭡니까 사바사바가 안 통하겠구나. 너무나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재미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행 ai 여러분들 탑 가운데 탑은 누군가 하니까 채치 pt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오픈 ai 사이에 소위 생성행 ai의 효시에 해당하는 채치 pt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채치 pt가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서 내린 견해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3등은 제미나이 4등은 코파일럿 이렇게 이런 순서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서론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이 대부분의 파기 한송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닥션 소론입니다. 요목요목 지적한 겁니다. 판결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분할 비용 최태원 회장의 재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할 것인가 둘째 재산의 성격 재산의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개인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말 최치 pt는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이네요.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쟁점을 여러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함 가운데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지만 최치 pt가 여러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get to the point의 핵심을 빨리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 재산이냐 기업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 판단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 법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적정성 고등법원의 1조 3천억 분할 판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재산의 성격 판단 고등법원이 채태원 회장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이 들여다볼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채치 pt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겁니다. 그러면 채태원 측이 대부분의 뒤집을 그런 승소 가능성이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 대부분의 채태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결정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특별히 여러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리적 오류 만약 고등법원이 법 적용에서 맹백한 오류를 범했다면 대부분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확정 대부분이 고등법원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큼 맹악한 새로운 증거가 대시하지 않는 한 사실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ai는 신소관계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사바사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채태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결론 채태원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리적 오류와 맹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태원 측이 법리적인 측면에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면 파기한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인정한 겁니다. 법적 분쟁의 결과는 다수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 겸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채치피티라는 채치피티가 역시 파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 사실관계보다도 대부분은 이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의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사의 채치피티, 엔슬로픽사의 클라우드, 클로우드,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 AI의 퍼플렉스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